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 하늘은 대체로 파랗게 드러나겠는데요.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떨어져 시야가 매우 답답할 테니까요. 차량 운행 시 서행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영서지역은 7도에서 10도, 영동지역은 5도에서 13도 보이겠고요. 낮 동안 영서지역은 22도에서 23도, 영동지역은 18도에서 22도까지 올라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. 해안가에서는 내일까지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.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에 모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. 또 당분간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.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